안녕하십니까. 레스케이프 호텔 객실 운영 김지혜, 지배인입니다. 레스케이프 호텔은 조선호텔앤 리조트의 첫 번째 독자소티크 호텔로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이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높은 호텔입니다. 레스케이프는 스토리가 있는 호텔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먼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레스케이프는 프랑스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의 18세기 텔레포크 시대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은 디테일까지 살렸는데요. 특히 프랑스 인테리어의 대가 자크 가르시아가 디자인의 호텔 안에 들어서면 마치 프랑스 대저택에 들어온 것처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동반 호텔이 많아졌지만 레스케이프는 설계에서부터 반려견 친화적인 호텔로 지어졌습니다. 위생을 위해 반려견 객실은 모두 무든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견 식기류, 배변패드뿐만 아니라 침대와 펫토이, 반려견 어메니티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청하신다면 프리미엄 반려견 유모차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모차 핸들링이 매우 좋아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고객인 반려견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스케이프에서 휴가를, 저는 저희의 숨겨진 턱, 댄19 성공을 추천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와 오랜 장마로 힘드셨을 텐데 지인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댄1930에서 첫 번째, 시원한 빙수 두 번째, 싱가포를 대표하는 타이거 맥주를 즐기신 후에 세 번째, 저희 호텔에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찍으시면서 예쁜 추억 남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레스케이프에 오셔서 마치 해외에 온 듯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스케이프 직원들은 고객님과 우리 소중한 작은 댕댕이까지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스케이프 호텔 많이 방문해주세요.